1. 시험에 집중하자 팁이란 말은 요령이라는거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죠. 첫번째는 뭐냐면 첫번째는 시험에 집중하자.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시험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두번째는 필요하다면 여러분 연습지를 달라가라. 필요하면 연습지를 주세요. 연습지를 요청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글씨를 써가면서 푸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할 때 외워갈 때 이제 주로 써가면서 외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다시 복귀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장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주저없이 손을 들자. 너무 거리끔 없이 내가 돈 내고 시험 보니까 거리끔 없이 손을 들어라. 손을 들자. 손을 들자. 그 다음에 제출할 때 꼭 한번 확인하자. 한번 더 확인하자. 한번 더 확인하자. 근데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첫 번째 시험 체크한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유념하시지만 시험 종료 이전에 언제 제출할 수 있지만 한 변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게 표시되는지 보통 보면 어떨 때는 시험 문항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봐서 가능하면 확인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및 정보기기의 운영 지식을 활용해서 정보기기 및 통신기기의 설치 시험 조작 정비 검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 경향을 보게 되면 특히 실기 시험에서는 어떤 스위칭이라든가 라우터라든가 핑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리고 과목은 크게 네 과목인데 전자계산기 일반, 정보기기 일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업무 규정 등 총 60문제를 시험치르게 돼 있다. 그리고 CBT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거고 바로 우리 인력공단의 지부지사에 가셔서 하는데 1년에 한 21번 정도 보고 또 필단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이 크게 네 과목인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계산기 일반인데요. 전자계산기란 말은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전자계산기 일반이란 말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그럼 여러분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전자계산기는 순서 한국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컴퓨터죠. 컴퓨터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 일반을 과목을 좀 여섯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컴퓨터의 개요입니다. 컴퓨터가 뭐냐? 컴퓨터의 개요 그래서 보통 개요에서는 뭘 이야기 하냐면 컴퓨터가 뭐냐? 정의죠. 정의 그다음에 기능은 뭐가 있냐? 그리고 특징은 뭐가 되냐? 그다음에 동작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요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개요 두 번째는 컴퓨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보기기 은행사 쪽에서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소프트웨어는 그냥 기본적인 언어 이런 정도만 이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자료의 구성입니다. 자료의 표현 사람은 십진법을 쓰잖아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진수와 십진수 또 이진수와 8진수, 이진수와 16진수 이런 자료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려고 하면 논리회로가 필요합니다. 논리회로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논리회로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운용체계 등 이런 같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란 게 어떤 거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운용체계 OS라고 하는 건데 운용체계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루루